연수구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 일대에서 열리는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컨퍼런스 ICLC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제5차 ICLC 홍보열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. 제5차 ICLC 행사 폐막일까지 인천 1호선 구간을 왕복 운행하게 될 제5차 ICLC 홍보열차는 열차 1대 전체를 ICLC 홍보관으로 꾸며 시민들과 함께 달립니다. 또한 학습이나 교육과 관련된 국제행사는 자칫 시민들에게 무겁고 지루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제5차 ICLC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계행사인 세계시민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연수구청장은 기초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유례없는 국제행사인 만큼 제5차 ICLC 홍보열차처럼 끝까지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.